이번 문제를 풀어보죠. 해수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사노동인증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것이죠. 회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회사안전감독관의 자격, 그죠? 우리 그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고요. 중앙해양심판원, 그 다음에 지방해양심판원, 그죠? 이런 자격을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몇 년 근무하고 또 어디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건 따로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시면 충분하고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에서 항해 또는 기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항해선박에서 몇 년 동안 이상 승부한 경력이 있어야 했냐 자 이것은 2년이란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2년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 무리가 없고요. 선원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운 선박 안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은 자 이것은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돼. 그죠? 자 또는 선원 근로감독관 또는 해운 선박 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전임강사 예상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강사 같은 경우 3년 이상이 되겠죠. 자 여기도 3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선박안전법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자 검사관 검사원으로서 자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자 옛날 선박기술관계공단이었죠. 또는 선급법인에서 자 이것은 5년 이상이죠. 그래서 자 5년 이상입니다. 좀 한 단계 약간 금이 났죠. 근로감독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로감독관. 자 이런 분야. 이런 경우는 3년이고 검사관. 검사원은 5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해운법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선원관리, 선원근로와 관련된 것 또 선박안전과 관련된 것은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해운법과 관련돼서 그렇죠? 선박안전 이런 데서 근무한 사람은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돼. 선박안전법에서는 5년이고 전임강사는 3년이고 선원근로감독관과 관련된 분야는 3년이고 그럼 대학에서 그렇죠? 졸업하고 국제항해선박에 2년 이상 승무원한 경우 승무원한 경우는 2년. 자 2년, 3년, 3년, 5년. 해운법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계속해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자 이런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고 회사 안전법도 많이 나오고 기타 여러가지 선박안전법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쉽다고 하겠지만 여러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냈을 때는 정답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